숨이 안 먹고 싶어? 물만 먹으러 아니 이 코코넛의 세계에 너무 매료된 거 이 코코넛의 세계에 너무 매료된 거 수정 수정 수정으로 왔던 부처님 뭐하는 건가? 멋있어 조절하는 사람 한 명 있고 계급이 높은 사람 돈만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코끼리 위에 타고 왔어 멋있다 아 그러네 코끼리가 이렇게 일을 잘했어 대단하다 코끼리 밥을 하고 아줌마가 요리를 하고 그릇이 이렇게 있어 이게 치앙마의 전통 부엌이래 아빠 자는 데는 어디 자는 방은 이쪽 방이야 이쪽 방 봐봐 요런 방에서 밑에 돗자리 깔고 대나무 건조하게 딱 하고 잠자는 데야 요렇게 고산족이야 봐봐 고산족 놀이터 놀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곳에 놓은 거야 동네이션 박스 액션 빨리 같이 절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잘했습니다 아 잘했습니다 몰라 몰라 불이 갔는지는 모르겠어 몰라 불이 갔는지는 모르겠어 불이 갈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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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 안 갈거 hibit 갈아야 발을 밀 burg 먹어야지 먹어야지 힘이 생겨 죄완죄 고산족 제대로 왔네 어 이거 쟤 만들어 어 잘 먹으러 찍으러 오지 왜 파 파 파 파 파 파 파 감사합니다.